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한글입니다. 한글의 시작과 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고서, 문서 작성과 관련한 팁, 그리고 작성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의 문서는 업무 일지 양식이에요. 우리 업무에서 정말 그런 업무 일과표, 일지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짜잔! 바로 이거 훈련 일지 양식을 저하고 만들어 볼 거예요. 딱 보면 어때요? 오,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주어야 할 일은 네, 편집 용지 F7키 눌러서 용지 설정을 하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위 머린말, 꼬린말 아래쪽 여백을 보면 어때요? 좀 큰 값이 들어있죠? 27, 얘는 40, 14, 그쵸?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보통 이러한 양식 문서 만들면은 위에는요, 그 회사의 로고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로고를 우리는 머린말에다 만들 거예요. 네, 로고를 머린말에 삽입할 건데 아직 그 기능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먼저 완성하는 방법 배울 거고 그리고 그림 삽입이라던가 머린말, 꼬린말 이 기능을 익힌 다음에 바로 이 내용 저장해놓고 여기다 삽입을 시키는 방법 배우겠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우선 F7 눌러 여백부터 만들고요. 이야기합시다.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요, 한글을 띄운 다음에 F7 자, 우의 여백 보이십니까? 네, 우의 여백을 10으로 잡아요. 아래쪽에 여백을 17 정도, 아, 머린말을 17 그 다음에 왼쪽에 20, 오른쪽에도 20이에요. 이쪽도 20 그 다음 꼬린말 보이죠? 네, 꼬린말을 4 정도만 잡을 거예요. 짧게. 네, 꼬린말 거의 입력 안 할 거예요. 아래쪽은 10 이렇게요. 그리고 설정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목하고 결제란을 만들 건데요. 자, 제목과 결제란 잠깐 살펴보면은 맨 위에 제목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결제란 표 그리고 여기에 그 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이 뭐냐 저는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 훈련일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그 날짜, 작성 날짜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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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파트 이거부터 만들어보자는 거죠. 참고로 전체 문서의 글꼴은 휴먼 명조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글꼴은 기본 11포인트를 하고 제목은 그거보다 크게 16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세부적인 부연 설명은 글자 크기 10으로 잡을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럼 우선 이것부터 우리 만들어 볼까요?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훈련일지 쓰면 되죠. 훈련일지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보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네. 참고로 이거 쓰기 전에 먼저 나 휴먼 명조로 할 거야. 휴 쓰면은 휴먼 명조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 기본 11로 할 거야. 이렇게 엔터 꽝. 이렇게 하자마자 쓰면 돼요. 훈련일지. 이렇게요. 아, 이렇게. 휴먼 명조 11. 됐죠? 엔터 꽝. 꽝. 자, 이렇게 쳤어요. 참고로 여기 한 칸 띄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를 만들 거냐면 표를 만들 거예요. 어, 표를요? 네. 자, 결제란, 강사, 사인, 매니저, 사인. 그 다음에 뭡니까? 네, 그 매니저, 프로그램 매니저, 사인. 이게 들어가야 돼요. 총 네 칸을 만들어야 돼요. 어, 네 칸. 네. 표 가야 되죠. 참고로 이제 좀 익숙해졌다면 컨트롤 N 누른 상태에서 T 눌러도 되지요. 단축키, 단축키 생활합시다. 자, 줄 몇 줄이요? 줄은 두 줄만 있으면 돼. 칸은요? 어, 네 칸. 됐습니다. 그 다음, 글자처럼 취급해 체크하셔야 돼요. 네. 안 되어 있으면 하세요. 만들기. 액의 모양이 완전 다르잖아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듬어야죠. 자, 부지런히 써볼까요? 네. 자, 써봅시다. 어떻게 써요? 일단은 가만히 냅두고 첫째 칸 비워두고 뭐라고요? 강사 옆에 칸에 Manage on 그 다음은요? BM 대문처럼 이렇게 쓰라고요. 그리고 범위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 눌러서 크기를 줄이세요. 단단단단단단단단단 이렇게 얼마만큼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요. 그래서 저는 강사 아유, 매니저인데 매이저라고 썼군요. 아유 자, 매니저 이렇게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 첫째 칸은 특히 더 작아도 된단 말이죠. 첫째 칸만 여러분 이렇게 잡고 이거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도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어때요? 방향키로 조정해도 되고요. 참고로 얘네들 다 따라서 같이 움직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또 막 하나하나 다 조절하기 힘들죠. 자,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버리세요. 그리고 Pure Layout으로 갑니다. 그래서 Cell 너비를 갖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칸 보이죠. 자, 두 번째 줄 범위를 잡으세요. Ctrl 키하고 아래로 방향키 눌러요. 그래서 밑으로 요만큼 빼줘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요. 병합해야죠. 범위 잡고 알파벳 M 누르면 됩니다. 결, 엔터, 꽝, 재. 이렇게 쓰면 돼요. 결재. 엔터 더 치고 싶은데요. 더 치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공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예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땐 말이죠, 여러분. 요기, 요 가운데 엔터 친 거 있죠. 여러분이 엔터를 한 번 치니까 그렇고 또 한 번 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 네. 보세요. 다시 한 번. 이래서 안 이뻐갖고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이러면 너무 끝과 끝으로 가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커서를 여기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Alt, T 눌러요. Alt, T.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출간격이 160되어 있죠? 이것을 클릭해서 100을 지워요. 그럼 60만 해보는 거예요. 60 설정. 어때요?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 사이에 글자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게 하고 전체 범위를 잡은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참고로 여러분 이 표안의 내용들, 글자 크기, 이거 휴먼 명조의 11. 안 되죠? 자, 여러분 직접 써요. 휴먼 명조. 그리고요. 11포인트. 나중에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맞춤. 다 됐습니까? 그리고요. 바깥에 클릭. 됐어요? 참고로 글자처럼 7급되어 있으면은 이거 나중에 오른쪽 정렬 되게 쉽게 돼요. 이거 누르면 돼요. 지금 해보자고요? 네. 이렇게. 아, 끝난 거예요? 네. 아래 커서 있죠? 네.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엔터 쳐도 돼요? 이렇게 내려와요. 자, 이렇게. 모양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쓰면 돼요. 엔터 한 번 더 칠까요? 네. 자, 그리고 뭐라고 쓰면 됩니까? 훈련 과정, 두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엔터.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날짜는요. 2020년, 그 다음에 한 두 칸 정도 띄고, 월, 더 띄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월, 일, 그 다음은요. 요일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도 훈련 과정하고, 2020년이 아이고,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럴 때는 주저없이 엔터를 치라고요, 이렇게. 그리고요. 아, 우리 사이 너무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러면 커서 갖다 놓고, 알트 T 문단 모양.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줄 간격을 조정하시라고요. 아, 이거 60으로 할까? 50으로 할까? 이렇게. 조절하면 어때요? 네. 1점 한 2, 3줄 떨어진 느낌이죠?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조금 더 붙이고 싶어요. 아, 그럼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커서 갖다 놓고, 알트 T, 이렇게. 아, 60%, 이거 말고 50% 할까? 이렇게. 조금 더 올리세요.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면 이질적인 느낌이 드니까, 훈련 과정 쓰고, 날짜를 쓰는데, 이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 싫다? 그럼 여러분이 약간만, 한 줄 더 공백을 주고, 줄 간격을 여기서 했던 패턴대로 똑같이 60%, 50%만 줘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자, 엔터 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무엇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 본문 내용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본문 내용은 표가 두 개예요. 어떤 분은 표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아, 여기 여러분. 표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자, 여기. 이 사이에 다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작업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십니다. 아,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찌됐건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쿨하게 그냥 두 개의 표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뭐 투명하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자, 이 표부터 만들 거예요. 이거 몇 줄입니까? 한 줄. 칸은요? 하나, 둘, 셋, 넷, 됐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줄, 열 칸짜리 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한 줄, 열 칸 표. 컨트롤, 앤, T. 눌러요. 자, 줄은 하나. 칸은요? 열 개. 엔터 꽝.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뭐라고 쓰면 돼요? 제적. 무조건 써요. 옆에 칸에 명. 옆에 칸에 출석. 옆에 칸에 결석. 아, 명. 결석. 옆에 칸에 또 뭡니까? 명. 그 다음에 또 옆에 칸에 치각. 또 명. 그 다음에 또 조태. 또 명. 이렇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리고 범위를 모조리 잡은 다음에 너무 따닥따닥 붙었죠? 이 줄의 높이를 컨트롤 키와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조금 널찍하니 잡으세요. 네. 자, 이렇게. 이 정도 잡을까 봐요. 자, 잡았습니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아, 나 얘네 전부 다 글자 크기 표 안에 내용은 휴먼 명조로 바꿀래. 그럼 요거 지우고 휴먼 명조 요기. 아, 이렇게요. 어, 글씨 크기 11로 할래. 11.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도 할 거야. 가운데. 이러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재적인원 몇 명 요기 나오죠? 뭐 여기서 몇 명, 출석, 몇 명, 결석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결석, 이 일지를 쓰는 이유가 결석이 몇 명이고 지각이 몇 명이고 조퇴가 몇 명인지 이 출결 관리가 되게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명차 보이죠? 예, 얘네들을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조금씩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켜버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오른쪽 정렬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오른쪽이잖아요. 이렇게 바짝 붙어요. 아, 오른쪽 끝으로요?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좀 더 그 뭡니까? 문서의 밸런스, 모양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양쪽. 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자, 명을 일단 가운데 정렬을 다 하긴 했어요. 했는데 오른쪽 정렬은 하고 싶지 않고 가운데인데 여기서 여백을 조금만 더 들여쓰기를 해서 주자 이거예요. 약간만, 한 이만큼까지만 오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명예 커서 이 결석의 명예다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Alt, T 아, 문단 모양이요? 네. Alt, T에 가면 첫 줄 들여쓰기가 있습니다. 자, 들여쓰기 얼마 돼 있어요, 현재? 10 보이죠? 그러면 그래, 10 설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가운데 정렬인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느낌? 네, 이거예요.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Alt, T 해서 10을 15로 바꿔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느낌? 아, 약간 더 왔네?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은 너무 치우쳤고 가운데는 너무 가운데여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됐나요, 여러분? 네. 저는 아예 20으로 쓸까 봐요. 아, 그럼 20 써요. 엔터 꽝. 이렇게. 그럼 지각과 조태의 이 명에도 그런 효과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지각 옆에 명에 클릭하고 FO 하면 한 칸 셀 범위가 지정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D의 명 보이세요? 조태의 명 클릭합니다. 이러면 두 개 셀 범위가 지정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Alt, T, 들여쓰기, 얼마로 하실 거예요? 저 아예 20,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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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하고 설정 누르면 두 개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렬이 되더라 이겁니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또 훈련 사항이 들어있는 본문, 가장 핵심. 이제 표를 만들어 봐야 할 텐데요.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는 몇 줄 몇 칸이냐? 일단 여기가 7줄이죠. 7줄, 8줄, 9줄, 10줄, 11줄, 12줄. 12줄의 칸은 가장 복잡한 이 칸 중심, 4칸. 그러니까 12줄 4칸짜리 표를 일단은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 입력을 해보자는 거지요. 자, 여기서 엔터를 쳤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N, 손 떼고 T. 자, 그러면 여러분 줄을 입력합니다. 12줄의 탭. 칸은 모두 몇 칸이다? 4칸.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어 있죠?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져요. 첫 번째 표와 두 번째 표의 간격을 조금 더 붙이고 싶은데 아, 그게 좀 잘 안 되나요? 뭐 이런 분 계시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문단보호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안 나와 있는 분은 보기에서 문단보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를 뒤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Alt, T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줄 간격이 160으로 되어 있죠. 이 줄 간격을 한번 100으로 한번 고쳐보시겠어요? 그리고 설정 누르면 어때요? 아, 되는군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줄 간격이에요. 아, 오늘의 핵심 내용은 줄 간격이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우리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이죠? 얘네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M 병합해야죠. 그리고 씁니다. 뭐라고요? 훈련 사항 훈련 사항 이렇게 내용을 써요.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칸에 교시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칸에 훈련 과목 띄어쓰기 이렇게 좀 합시다. 그 다음 옆에 칸에 담당 강사 그 옆에 칸에 훈련 내용 이렇게 썼어요. 다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교시는 1, 2, 3, 4, 교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 2, 3, 4 쓰는데 칸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일단 빛의 속도로 1, 2, 3, 4, 5, 6 써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자, 얘네들을 범위로 잡아요. 아, 지금요? 네, 잡으세요. 잡고 컨트롤 키 아, 시프트 키 누르세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또는 마우스로 이 경계선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키보드 이용하실 분은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간단하죠?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훈련 과목이 칸이 어떻게 돼요? 오, 늘어나더라. 그쵸? 늘어나요. 자, 훈련 과목 범위 지정해서 담당 강사와 함께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범위로 지정을 해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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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 컨트롤 키 눌렀습니다.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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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 들어오세요. 자, 들어왔나요? 네, 좀 더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훈련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훈련 내용 클릭하고 컨트롤 키 오른쪽 방향키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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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 해서 위에 표하고 관계를 쓱 보신 다음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다 됐죠? 네 됐네요 좋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훈련사항 여기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범위를 모조리 잡으세요 아 전부 다요? 네 컨트롤 키하고 아래로 방향키 땡 네 두 번 세 번 한 세 번 정도 내리세요 괜찮아요 자 내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훈련사항 얘네들을 얘네들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훈련사항 범위로 지정해서 글씨를 바꾸세요 아 이 전체를 잡아야겠군요 왜냐하면 아래 글자 모두 다 휴먼 명조 휴먼 명조 이걸로 바꿔줘요 글자 크기는 여러분 10 그대로 유지하세요 왜냐? 요것만 바꾸면 돼요 자 여기 훈련사항은 휴먼 명조인데 글씨가 조금 더 커야 됩니다 12포인트 12포인트 굵게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해버리세요 자 이렇게 왔어요 훈련사항 그 다음에 교시 훈련 과목 담당 강사 훈련 내용 범위 잡으세요 얘네들은 글자 크기 11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눌러보시겠어요 자 가운데 맞춤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자 우선 요렇게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4,5,6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글자 크기 11 가운데 맞춤 해야지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요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내용도 저 입력해 볼게요 자 6교시 밑에 여러분 전달사항 이런 거 있죠 자 여기 밑에다 전달사항 그 다음 그 밑에 요청사항 그 밑에 지시사항 그 밑에 특이사항 그리고 그 밑에 결석자 명단 기재 포함이라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거는 엔터치고 가로 열고 결석자 명단 기재 포함 이렇게 쓰면 돼요 칸이 좁은데요 걱정 마세요 늘릴 거예요 요거 범위 잡고 자 여러분 이 마우스 범위 요기 요기서 잡고 늘리면 돼요 이렇게 좀 더 늘리면 안 될까요? 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해라? 네 바로 옆에 엠 범위 잡고 엠 너도 범위 잡고 엠 엠 엠 됐나요? 어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칸이 어때요? 완전 깍두기 노트 더 그 이상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행의 높이를 일단 얘네들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더라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방향키 띵띵띵띵띵 이렇게 내리세요 더 많이 내려도 돼요 띵띵띵띵띵 이렇게 띵띵띵띵 내용 여기 쓸 게 많으니까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다 된 거예요 자 됐습니다 아 얘네들 가운데로 와야겠는데 범위 잡으세요 잡고 뭐 하면 돼요? 가운데로 오자 가운데 정렬 됐어요? 어 이렇게 글자 크기 11이야 좋아 11 그런데 여기서 결석자 명단 기재 포함은 특이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임으로 글씨를 좀 더 작게 하고 글씨 색상을 현재 검정이라면 그거보다 약간 옅은 색으로 바꿔줘라 이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네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는 다 끝난 거예요 아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내용인데요 이 훈련 업무 일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이 메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동 전산망에 올려놓으면은 다운받고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입력하는 사람들 편의를 도와야 되겠죠? 나름대로 양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요 우선 여기 데이터가 입력되는 이 공간 범위를 잡으세요 네 이렇게 1,2,3,4,5,6 여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글자 크기 1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휴먼 명주 10포인트 아니야 그러면 10포인트로 바꾸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글씨 색깔 완전 검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검정에 가까운 색깔로 할 거냐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바깥에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티가 나지 않죠? 그리고 이 안에 자 그 각각의 담당 직원들 또는 강사가 훈련 과목을 입력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앱 개발 교육 이렇게요 쓰죠? 이렇게 입력을 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내용을 입력할 때 우리는 좀 더 눈에 띄기를 원하고 문서의 밸런스가 맞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얘네들을 너무 앞에서부터 쓰지 않도록 또 너무 끝에까지 가지 않도록 자 범위를 잡습니다 R2T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 여러분 들여쓰기라는 게 있어요 첫 줄 들여쓰기 이 값을 자 첫 줄 들여쓰기 10이에요 10인데 10보다 더 크게 들어가게 하고 싶어 그럼 15 설정 이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내용이 여기서부터 입력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 교육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싫다 그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15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담당 강사 보이세요? 자 담당 강사 들어갈 자리 범위 잡으세요 자 10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름은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돼요 가운데 와요 이름은 보통 어때요? 이름은 우리 보통 이름 쓸 때 세 글자 많으면 네 글자 보통 세 글자가 제일 많지 않나요? 네 왜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름을 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 나쁘지 않은데?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련 내용 보이죠? 훈련 내용이 가장 칸이 넓고 가장 많은 내용이 기재가 되는 건데요 자 훈련 내용도 너무 바짝 붙으면 보기가 안 좋죠? 자 범위를 잡으세요 알트 T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예 입력을 할 때 여기 여백을 주지 말 아 여백을 줘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하게 하자 왼쪽에 여백을 O 오른쪽에 여백을 O 이렇게 지정해보자 이겁니다 거기다 게다가 들여쓰기도 10 이렇게 됐나요? 네 설정 보세요 어 뭐지? 네 커서가 여기로 오게 돼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여백도 여기가 오른쪽 끝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보세요 훈련 내용이 뭐 예를 들어 어 앱 개발 환경 교 아 환경 어 설정 작업과 뭐 인트로 소개 작업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끝이에요 더 가볼까요? 뭐 화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저 엔터 친 거 아니에요 알아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여백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각각의 여백을 정말 눈에는 띄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 양식 이대로 만든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땐 어때요?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거죠 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건가요? 네 여기는 범위 잡아서 네 범위를 잡고 글자 크기 10 글씨 색깔만 회색에 가깝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 됐어요 자 아 그리고 훈련일지 제목 범위를 잡으세요 휴먼 명조의 16포인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6포인트 그리고요 가운데 맞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깔끔하죠? 네 알트 P 알트 P가 뭐죠? 미리 보기 눌러보면은 자 미리 보기 눌러보죠 눌러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문서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됐죠? 닫기 자 이문서를 저장해두자 이겁니다 왜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는 컨텐츠만 만들었지 이 회사의 로고라든가 로고 머린말 이런 것들을 넣지 않았다는 거죠 자 파일에서 저장하기 자 그럼 여러분 각각의 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모양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방 열어놓고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 이름을요 훈련일지라고 되어 있는데 report r-e-p-o-r-t underbar 1 이렇게 저장하죠 저장 이렇게 하면 훈련일지에 대한 문서를 우리가 만들고 저장까지 한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